안녕하세요. 설혜쌤입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X가 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는 차근차근 제 기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맞게 여러분께 지금의 저를 보여드리고 싶은 면의 티파니 X를 기획하게 됐고요. 아까 전에 질문 받았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개개인 채널이라는 게 있지만 결국엔 그 개개인 하나하나 채널이 채널 소녀시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혼자 있는 채널이 있어도 다 같이 모여서 이런 멤버가 8명의 일부다라는 것도 중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저희 한명한명 채널도 그렇고 단체 그림을 봤었을 때 채널 소녀시대는 굉장히 라이브한 방송인 것 같아요. 지금 이 순간에 저희를 담는 거고 물론 어떤 것도 해볼까 어떤 것도 하자라는 의견도 받지만 저희 멤버들끼리 되게 단체로 하는 그림을 되게 원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런 라이브한 모습을 좀 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 저희가 미리 뭐를 선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랜만에 소녀시대에 지금의 소녀시대를 담는 그런 리얼리티였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